야 이게 갈매기 쏘느냐 물개 쏘느냐? 아 진짜 다 물개네 와 다 물개야 물개가 있어요? 그래! 봐봐! 우와! 에? 형! 수백 마리 있어요! 우와 역시 우와! 우와 장관이네 저기도 올라와있어 차는 거 봐 말도 안 돼 귀여워 여기까지만 올라와 하하 형! 우리 앉아 여기 앉아 우와 근데 물개 너무 신기하다 서로 이렇게 가까이서 의미 깊었어? 물개는 더 이상 물개는 없다 맛있겠다 너무 배고프다 좋다 호영이 안쪽으로 한다 뷰가 제일 좋은데요? 뷰가 제일 좋은데요? 저... 뷰윤 선생님 네 저 집에 갈때는 저는 운전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흔들림이 없구만 전화 받아야 되는데 헬로우 헬로우 아... 헬로우 헬로우 아셋마켓 젊은 8 아무튼hnlich 저희 복지 차원에서 여러분들 모시고 온 거니깐 좀 많은 거 즐기세요 Animal 식사하실 수 있겠네요 난 들어갈게 티셔이 지금 저렴하게 나는 저기 San 세라 제 잠을 좀 깨드려야 할 거 같애 이런 데llan 좀 몇디 잠 깨드 이상해 just 좀 눌러주세요. 더 졸려요? 좋네. 반짝떴어, 지금. 하얗게 됐어요. 오, 야, 너무 좋다. 우리가 저기 주변을 바다만 봤지. 나는 딱 보자마자 결정했어. 짬뽕. 아우, 짬. 이거 초밥을 좀 먹어보고 싶다. 아, 네, 네. 드세요, 오늘. 아, 그런데 나오니까 콧바람 쓰니까 좋네. 치푸드 샐러드. 아, 자, 오늘 고영이 덕분에 아, 네. 네, 이게 온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나오자고 그랬는데 아, 형이 나오자고 그랬는데. 우리 이렇게 다 원투 때 멤버들이 다 만난 거네. 아, 그러네. 진짜 다, 원에 처음 문을 열어줬고 형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주환이는 투. 우리 다, 아니, 다들 2, 3일씩만 하다가 요번에 처음으로 풀로 다 있는 거거든. 이거 엄청 힘들어해. 십전. 한 3일 정도가 딱 좋은 거야. 집에 보내주세요, 사장님. 3일만 버티면 됩니다, 저희분들. 네. 오늘 잠깐 일해봐서 알겠지만 의외로 진짜 한국, 그 외국 사람들이 진짜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아, 좋아. 외국 사람들이 식재료나 이런 걸 많이 사가더라고요. 형도 그래, 형은 잘하더만 뭘. 잘해요. 그래. 하이팅은 다 그래. 다 와가지고 막, 아, 뭐 못한다고 그러고 뭐하고. 다 잘하더만 뭐하고. 우리 그가, 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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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Just stand to me. 이게 이렇게 말아야 돼. 대박, 이건 방법이 없어. 평생 죄를 여기서 다졌어. 계속, 죄송하대. 소리를 하루에 왜 불안한 줄. 아, 안 와. 우리 이러고 놀았어. 노동요 부르면서. 하님 오늘 와서 김밥만에 선배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잣말을 계속. 아, 진짜 그러네. 오늘 우리 남편이 원래 낚시 가는 날이에요. 아이고. 우리 둘째랑.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여기 잡혀 있어. 이번에도 빨대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빨대 엄청 좋아해요. 어, 맞아. 옛날 스타일로 식혜 이렇게 대접에다 먹는 거지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Can I help you? 이거 아주 지금 할게요. 하하하하. 선배님 계속 말씀하시는 편이시네요? 아, 계속 해야 돼. 계속. 계속. 계속 혼자. 너무 신기했어. 너무 신기했어. 아무도 안 듣는데 혼자 리액션 하시고 혼자 대답하시고. 얼마나 외롭겠지. 그 거울을 보고 혼자 김밥을 알고 있으니. 얼마나 외롭겠어. 신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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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고기도 시켰어요. 스테키. 스테키. 스테키 시켰어, 스테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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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많이 드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우와. 이... 돼지면 맛있다. 엄마야. 너무 맛있어. 땡큐, 식당에서. 아니, 그동안 우리가 사실 이렇게 반가운 음식을 많이 못 먹어서. 야, 이거 맛있다, 이거. 제육볶음. 이게 100%네. 사장님이 한국 사람이야. 한국 맛 나죠. 저녁 먹으면서 여기 사람들이 그랬었어.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음식이 유명한 게 없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 음식점을 내서 그 안에 한국 음식을 만들었다는 거야. 지금은 당당하게 한국 음식이 알려졌으니까 하는데. 그래서 여기 사장님도 내가 봤을 때는 일식의 조예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또 한국 분이라니까 진짜 성공하신 거다, 이 정도는. 그게? 얼마나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오셨겠어. 근데 어제 그 메시코 이웃은 와서 신라면을 고르면서 이거보다 더 매운 거 없네. 이거. 이렇게 신라면 좋아한다, 이거. 매운 거. 오케이. 디스 이즈 모스트 스파이시. 오, 더 원 스파이시? 오케이. 예아. 예아. 이야. 멋있다고. 남자 중에 남자라고. 한참 얘기했어. 근데 자기는 외모가 이래서 사실 되게 여린 남자래. 나도 그렇다고 밖에 나왔어. 조금 이따 친해져서 갔더니. 그쵸, 이 많은 나무를 들고 와가지고. 이거 혹시 뭔지 아냐고. 그 친구가 그냥 그 선생님도 Leyva 만듭니다. 하고있는. 창피하자. 네. my idea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What is this? 우와! What is it? It's a 마 söyledاد. uh, fruit ball. Some of them. Oh, like fruit. Ah, yeah. Wow. Really good, really good. Yes. Thank you. Thank you. 네. Beautiful. What do you think? It's beautiful, yeah. OK, thank you so much. Yeah. I have the smaller ones. Ah, yeah. Yeah. No, no, no. That's just looking good. Yeah. Can I show to the camera? Oh, no. 혹시 살 마음 있냐고, 나한테. 갑자기. 약간 영업 불쌍해 두는 거죠. 오늘 완전히 적응한 것 같던데.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이제. 이해했어요. 그래도 내일 아르바이트는 보유이가 거기서 캡슈에.